올리비아 카스타는 1996년 10월 28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은 모델이고 키는 172cm, 몸무게는 55kg입니다. 어두운 금발머리에 밝은 녹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30만이 넘는 엄청난 인플루언서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나이가 들면서 모델이 되는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8살 때 모델 일을 시작했고 2021년 8월 15일에 첫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해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올리비아의 어머니는 멕시코 출신이고 아버지는 코스타리카 출신입니다. 취미는 여행, 요리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좋아하고 본물 애호가로 채식을 주로 한다고 하네요.